안녕하세요. 선경소 골프클럽의 의성프로입니다.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. 대부분 이렇게 아이온을 똑바로만 잡고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사실 무기감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잘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잡고서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. 되게 어색하고 스윙이 안 되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이 상태에서 보시면 바람 소리 들으셨네요. 혹시 휘둘렀을 때 놓고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휘둘러주세요.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잡고 휘두르시면 훨씬 더 헤드의 무게감을 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. 거꾸로 잡고 공 쳐도 되세요.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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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오